음악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영어 교과는 말하기, 쓰기 학습 지원, 수학 교과는 익힘 학습 지원, 정보 교과는 코딩 실습 지원 같은 교과별 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생님들의 맞춤형 수업을 지원해줍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의 학습 맞춤 수업을 도와주는 훌륭한 보조교사입니다. 선생님은 대시보드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학급 여건에 맞는 수업 설계를 도와줍니다. AI 추천 과제와 함께 선생님이 직접 추가한 과제를 제공하여 학생 맞춤 수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도와줍니다. 학생은 학습 수준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컨텐츠를 추천받고 성공 경험을 통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죠. AI 디지털 교과서의 재미있는 학습 컨텐츠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은 줄어듭니다. 영어 교과는 퀴즈, 롤플레이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와 문법을 익히고 수학 교과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개념 이해를 도와줍니다. 정보 교과는 다양한 코딩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맞춤 피드백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AI 튜터에게 바로 물어보고 더 필요한 학습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모둠 간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둠 게시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협력 학습을 지원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생님은 언제든지 학생들의 화면을 수업 화면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에 MDM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학습 활동 외의 사이트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통합 포털을 통해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서비스로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검정심사에 최종 합격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수 학습을 위한 핵심 기능이 적용되어 학습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로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은 능동적 학습자로 교사는 학습 멘토이자 정서적인 지도자로 모두가 행복한 수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의견을 표현하고 협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sap pinned top 팀 팀 팀 팀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